신한테 바랄때도요 그 딱 그 기준이 있어야 돼 자 노란색 주세요 노란색 노란색 주세요 노란색 도로시 게임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급 시계 50개 안에 해결을 보자 상자 50개 까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파랑이 일반 보라색이 영웅 노란색이 전설 노란색만 나와야 되네 흰 흰 파 흰을 외치면 그냥 벙어리를 들여야 되는 거죠 맞죠 재밌겠다 재밌겠당 여러분들 잠깐만요? 왜 내 신나는 부금이 사라졌지? 어 잠깐만 잠깐만 기분이 안 좋은데 뭐야 왜 실수 부금밖에 없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됐어, 됐어! 갑니다! 제발이, 제발이! 아, 꺼져, 꺼져! 제발, 꺼져! 50개! 지금 3개 깠거든요? 3개 깠는데, 기분이 안 좋아! 3개 깠는데, 기분이 드러워, 뭔가! 여러분이 다 저주를 걸어서 아니야,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똥마일 때는 급하게 까면 안 돼 조금 천천히 까야 된다고 자, 됐다! 까보자, 까보자, 까보자! 노란, 노란, 노란색! 거봐, 거봐, 거봐! 조금 이따 까면 된다 했지? 조금 이따 까면 된다 했지? 말했잖아요 좀 이따 까면 된다고 요시! 자, 노란색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갑니다 어, 좋아! 노란색! 노란색! 꺼지라고 파란색! 자, 갑니다! 노란! 아, 핑크 괜찮지 않아? 핑크 괜찮지 않아? 핑크 괜찮은데 루시우만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야?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질 때도 되는 것 같은데? 야, 그만! 이미 보유한 수지품입니다! 루시우만 파야 되는 거죠? 이거 루시우 장인이 되라는 그런 신의 개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도 보라색이면 괜찮았어! 보라색은 진짜 괜찮다고 자, 갑니다 헉! 자,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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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좀 쉬자 굴렸다가 또 문제날 것 같아 요시! 몇 개 나와야 되죠? 평균 다섯 개는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다섯 개도 안 나오면 전 똥망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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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망은 안 될 것이다 예상으로 한 일곱 개는 대자, 제발 가자 노란색!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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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야 대박입니다 아아 자리야 걸렸고요 이거 하고 디바 스킨 딱 다 왔으면 좋겠다 이득! 이야 이걸 어 필요 없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 노란색이 어 보라색도 괜찮거든요 보라색도 뭐 나쁘지 않 하지마 하지마 감정 표현하다가 총 맞아가지고 죽을 것 같거든 저거 그래도 가장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느낌 좋거든요 지금 자 또 갑니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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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보라색 어 그래도 멋있는 거 잘 나오네 지금 운이 엄청 좋대요 자 갑니다 노란색 한 번 또 갑시다 또 어! 바스티온이다! 뭐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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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괜찮아 바스티온 유저로서 아주 지금 마음 좋습니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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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복싱 어 귀여워 어 좋아요 아 좋아요 괜찮네 괜찮네 노란색 또 가자 노란색 스킨 나와라 스킨 오 어 하하하하 뭐야 오오 백 크레딧 500 크레딧 500 크레딧 이 나왔습니다 크레딧은 뭐하는 데 쓰는 거에요? 오오오 전설 살 수 있대 하하하하 오늘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이거 자 또 깝니다 또 깝니다 갑시다 제발 놓으라 사라져 사라지라고 사라지라고 집에 가라 집에 가 가라고 했잖아 요시 자 아직 35개나 남았습니다 35개 마음이 기쁩니다 지금 자 또 갑니다 노란 저 겐지는 뭐야? 저 이상한 겐지는 뭐야? 색깔놀이 이거 녹차 맛 겐지 어 좀 쉬어야겠어 잠깐만 어 또 운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급격히 똥운으로 내려가는 걸 느끼고 있다 어 잠깐만 겐지는 색깔놀이 안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요시 가자 갑시다 노란색 나이 아 아 진짜 스프레이 다 찢어 밝히고 싶다 진짜 제발 노란색 빌어먹을 핑크색 빌어먹을 핑크색 또 150이야? 진짜 노란색 나올 때도 됐잖아 이제는 자 나옵시다 노란색이 나와야 하는데 빌어먹을 꺼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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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29개 남았다 29개 남았어 어 어 어 어 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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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뽑기를 할 때 한 번에 여러 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쉬고 가야 합니다 요시 신한테 바랄때도요 그 딱 그 기준이 있어야 돼 뭐 신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요것도 주세요 하면은 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얘는 기준이 왔다갔다 하냐 이러기 때문에 하나만 노리면 돼 노란색 아니면 보라색만 주세요 딱 기준이 있어야지 자 노란색 주세요 노란색 노란색 주세요 노란색 아 노란색 준다 했지 내가 어 내가 좋아하는 바스티온 나오잖아 와 이 신은 딱 하나만 하면 들어요 이거 봐 이 아 이거 보세요 골동품 스킨을 장착했습니다 와 25개 괜찮아 이번에 안 좋을 것 같았어 어 이번에 안 좋을 것 같았어 괜찮습니다 어 곰팡이 폈어요? 루퍼가 곰팡이 핀 것 같다 하 뭐가 다른 건데 뭐가 뭐가 달라 곰팡이 핀 것들만 두 개 나와가지고 지금 괜찮아 그래도 아직 더 있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24개 또 간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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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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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고 했잖아 꺼져 어 근데 이거 괜찮다 이거는 파란색 치고는 핑크메이 이쁜 것 같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요시 자 신에게 또 부탁하면 노란색만 뜰 겁니다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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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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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이렇게 곰팡이 낀 것들만 이렇게 자꾸 나오지 이거 요시 디바 한번만 가자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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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고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사라져 흰색 파란색을 경멸하니까 사라지라고 이때 한번 줘야지 곰팡이 핀 것들이 아주 내 앞길을 막는구나 스트레스 진짜 진짜 몇개 안 남았습니다 19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 제발 노란색 나올 때 됐다 진짜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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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번만 노란색 노란색 노란 자 18개 남은 이 시점에서 제발 노란색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거 안 바라겠습니다 괜히 디바 언급해서 지금 이렇게 어? 욕심부려갖고 그런거야 노란색? 노란색? 오! 핑크두개 핑크두개 괜찮아? 오 뭐지? 백만스물하나 백만스물둘 이 public 윙심부려 여러분 두드벌pole 여러분 저렇게 아 뽀뽀가 그렇게 비싼거야? 그래도 뭐 고급 뽀뽀 괜찮네 그죠? 고급 뽀뽀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갑니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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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줄 알았는데 이 부두술사 악마의 아이콘 이거 어? 아주 어? 퇴치해야 돼 이거 퇴치해야 돼 뭐 뭐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포기하면 편해 야 야 아니 그 이딴 짓 하지 말자 진짜 이딴 짓 하지마 어? 요시 아냐 자 갑니다 안 해 안 해 꺼져 자 가자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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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르시 괜찮죠? 저 메르시도 하니까 이번에 올림픽 킹이거든요 괜찮네요 괜찮네 제가 어 힐러같은 애들 아니면은 무조건 좀 탱커 있는 그런 애들 하는데 괜찮네요 노란색 또 갑니다 노란 다음엔 또 그러지 마세요 포기하면 편해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야 안 포기할 거야 그랬더니만 다음엔 그러지 말라고? 이 무슨 블리자드가 도로시에게 포기를 말합니다 아 뭘 아 뭘 그러지 마 뭘 뭘 뭐 이 메이코 패스가 이게 아이콘까지 뜨고 갑시다 블루 트레이서? 블루 트레이서? 블루 아 되게 되게 춥고 좋다 그죠 어 일단 색깔놀이 다 내꺼야 다 네꺼라고? 그래서 뭐 나한테 하나도 안 주겠다는 거야? 전설 영웅 하나도 안 주겠다고? 왜 그래? 미쳤어? 드디어 12개 남았습니다 제발 블리자드씨 노란색도 줄 때 됐어요 그죠? 야 갑시다 노란색 그렇지 우리 블리자드가 우리 블리자드가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보세요 우리 블리자드 욕심쟁이가 아니라니까 어? 왜 또 곰팡이 곰팡이 스킨만 자꾸 나와? 왜 자꾸 초록색 뭐 아무튼 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아까 나왔던 건 네 오케이 단거리 선수 빰빰 빰빰빰빰빰 자 우리 이제 블리자드씨 칭찬해주면은 또 뜹니다 자 보세요 우리 블리자드씨를 칭찬해주면 또 뜹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 블리자드씨 아주 멋진 그런 사람이에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겐지도 괜찮네요 그거봐 칭찬해주면은 그래? 뭐 노란색은 좀 아깝고 핑크라도 줄게 칭찬하니까 준다니까 그거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블리자드입니다 이런 블리자드입니다 욕을 하면 안 돼 자 또 갑니다 아이콘 나왔네 목표물 제거 자 10개 남았습니다 드디어 10개 남았어요 에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표물 제거 노란색 제거 아 무슨 아니에요 우리 블리자드 자 보세요 블리자드씨 부탁합니다 우리 블리자드씨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블리자드 멋진 개뿔 취소 블리자드를 믿으면 안 돼요 이거 곰팡이잖아 또 곰팡이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포기하면 편해 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종을 즐기겠지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 정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패스가 아니야 안 돼 안 돼 신이시여 노란색을 주세요 노란색 노란 노란 아 제발 제발 진짜 아 노란색 나올 수 있어 나머지 여덟 개가 안 좋은 게 아니야 포기하면 편해라는 대사는 안 하는 걸로 자 가보겠습니다 노란색 노란색 아 느낌 안 좋다 느낌 진짜 안 좋다 어떡하냐 뭘 헤쳐나가 뭘 헤쳐나가 기분 안 좋은데 나도 네가 보기 싫다 아 정말 그래도 나머지 7개 중에 기대합니다 진짜 노란색이 또 있을 거라고 기대 한 번만 더 할게요 왜냐면 제가 전설 7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설 7개는 나올 수 있을 거야 믿습니다 노란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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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발 어어 빌어먹을 돈을 잘 줘 빌어먹을 돈을 잘 줘 어 멋있는데 어 미소가 아름다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내꺼야 어 됐어 난 빗마치지 않아 아 뭐라는 거예요 자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노란색이 나올 때도 됐어 진짜로 노란색 한번만 나오자 노란색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 아우 예스.. 노란색 나왔죠? 제가 말했죠? 노란색 7개 나온다고 오늘 아나 나왔습니다 아나 신.. 신챔프 아나 아나 아 디바 나와야 되는데 그죠? 어 크레딧 또 나왔어 이야.. 돈도 많고 골프 어.. 괜찮네요 괜찮네요 이젠 진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섯 개나 남았습니다 상자 다섯 개 남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어? 한 번 더 가야겠네 어? 노란색 노란색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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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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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지라고 나왔던 거야 나왔던 거 아 나왔던 거잖아 솔직히 에이 있는 거야 에이 있는 거야 옆에 디바가 나왔는데 이건 포즈인 거 같은데요? 이건 이제 그 승리했을 때라던가 하이라이트 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래도 4개 남았습니다 어? 노란색 뜬거 봐 좋아 좋아 아주 좋아 4개 행운이 있을 겁니다 갑니다 노란색 노란색 아 심장 쫄리게 하는 용이에요 원래 못 나오다가 마지막에 하나 팡 하고 터뜨려주면은 행복한 거란 말이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블리자드가 나한테 엿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 나머지 3개 갑니다 노란색 노란색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할 때야 야 어떡하지 아 두개 남았어 나머지 2개입니다 2개 제발 노란색 블리자드 C 블리자드 C 제발 제발 노란 아 어떡하냐 이미 있는 것들이야 또 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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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태극기 아이콘을 장착하면 더 잘뜬다고 누가 그랬었어 어? 태극기 아이콘 지금 나왔거든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지금 자 마지막 한개는 무엇이 뜰 것인가 노란색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아 너무 아쉽다 디바는 사면 될 것 같아 꿀벌 추천해주신다고요 어 꿀벌 이쁘네요 탄소섬유가 나아요 디바는 어 탄소섬유도 이쁘구요 네 아무튼 요 나머지는 뭐 따로 사는 걸로 하고 오늘 오늘의 50 50개 어 맞죠 50개 상자 뽑기 지금 그래도 어 아 맞다 트레이서도 나왔어 우리 그쵸 트레이서 어디있지 트레이서도 단거리 선수 나왔습니다 요 앞에 있는거 지금 3개 다 떴어요 3개 다 뜨고 어 얻은걸로 만족했습니다 어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개인데 어 많이 이득이었기 때문에 메르시도 뽑았다고 했어요 어 저 진짜 많이 뽑았네 어 메르시도 이거 뽑았구요 어 이득인 부분입니다 와 야 그래도 흥하고 끝나는 걸로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워치 오늘의 상자 50개 뽑기 여기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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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